자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우리 김원지 선수 저희는 뭐 연재대학교죠 저희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됩니다 아이고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된다 절대 안되죠 거의 지금 고연전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입학한 뒤로 연재한테는 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럭비만큼은 고려대학교가 연재대보다 우위에 있다 전국으로 알리고 싶었죠 아 그렇군요 입학한 뒤로 저본 적이 없다 자 지금 서윤 선수 네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데요 여쭤볼까요 견제되는 팀 저희도 사실 고대 잡으려고 나왔죠 아 또 연고전 말한대로 제가 또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넷플릭스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 올해 고대 한번 귀엽다 죄송한데 왜 둘이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방송에서도 싸웁니다 아 뭐 안파크로 두 분 오늘 또 좋은 날 아닙니까 제작 발표회 두 분 잠깐 일어나셔서 네 이거 뭐 코너 속의 코너인데 전혀 예상이 없던 두 손 한번 맞잡아 볼까요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려대와 연세대 연세대와 고려대 네 자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정말 끈끈한 정말 그 너무 멋진 라이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희의 라이벌 자 이렇게 또 견제되는 팀들을 밝혀 주셨고 우리 정의 네 자 이렇게 또 견제해 주셨고 우리 정의의